또 궁금합니다. 김남준 씨는 그 군기반장 역할을 실제로 무섭습니까? 네. 무서우세요? 네. 진짜로 처음에 뵀을 때는 저는 완전 신이었고 남주 선배는 탑 스타였잖아요. 지금도 그래 보여요 저는. 정말 카리스마가 좀 있으시고 어디에서 얘기를 해도 그 목소리는 들려요. 네. 그나저나 이제 네조의 여왕이 시즌2가 제작이 된다면 벌써 얘기가 된다면 다 같이 해야죠. 네. 다 같이 하기로 뭐 구도적으로는 다 얘기가 되거든요. 그럼 이제 윤사니스가 주연으로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? 네조의 여왕 축하의 영원.